1월 1일 존경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1월 마지막 어 아니요 이제 12개씩 지났으니까 2월 1일이죠 자 지금 V시리즈가 또 한번 업데이트가 되가지고 네 세인트클레어님께서 또 한번 이렇게 의상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!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착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셋 둘 하나 어 아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잠깐만 근데 왜 신발이 이렇게 하얘여기는? 아 이게 렉인 것 같은데요? 어 잠시만 볼게요 자 최대품지로 가보겠습니다 아 검해지네 으아아 아 그런데 왜 스탑핑이 북채 빨간색인거야 아니 좀 아예 어 잠깐만 그니까 좀 많이 미묘한데 이게 개개인 차이기 때문에 저는 자 일단은 악마날개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날개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빨간색 저건 진짜 아닌데 되게 많은 생각을 교체하게 만들어 음 자 여기서 봤을때 자 여기서 봤을때는 오 존나 멋있었거든 일단 한번 들어가보죠 방 하나 들어서 엄청 까지는 아닌데 이게 그분가 아 근데 유튜브 진짜 한마디 차라리 이게 아니 이게 스타킹이어서도 좋은거 이뻤을거야 일단 글물 스타킹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딱 느낌이 그거에요 그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빨간대목이 있고 집에서 막 뒹굴거리면서 놀고 있다가 엄마가 야 나가서 두부등사와 이래니까 네 하고서 틀어집고 틀어집고 나간거 일단은 어 뭐 좋으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기대했던거 그래서 자 요번에는 남자장교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살짝 보이는데요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셋! 둘! 하나! 가자! 오? 음... 뭔가 이쁜거 같기도 하고 하쿤 마스크 보아 네 나쁘진 않은거 같아요 나쁘진 않은거지? 마음에 드십니까? 벨트를 끼면은 자 여러분 인게임으로 돌아볼께요 이게 정말 그냥 어 근데 뒤에 아웃핏은 오 뒤에는 진짜 오 멋있다 앞으로 딱 도는 순간 좀 약할게요 너무 화려해 자 마스크를 한번 벗겨볼게요 일단 얼굴을 자생긴 얼굴이 왜 또 아 뭔가 마스크 좀 벗겨봐 오 이게 더 나은데? 아니 왜 가렸어 잠깐만 이게 훨씬 더 멋있네 일단은 어... 프리스타일2 남캐중에서 현존하는 남캐중에서 가장 잘생긴 캐릭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?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가지 쫄쫄히만 아니면 좋았을텐데 가지 쫄쫄히만 아니었을텐데 나는 신발을 좀 약간 부츠같은걸 신겨서 진짜로 이게 신발 자체가 되게 그 애기애기스럽거든요 아동마동스럽고 이게 약간 좀 리본같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신발을 좀 대체를 해보고 우리가 좀 맞는... 비 시리즈 6중에는 제일 진수한거 같은데요 애매한 식감한색이에요 아 좀... 왜 내가 사는건 다 이상해? 우아! 이 정도까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우아! 여기 일체형으로 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아래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난 그냥 요... 여기서는 제일 전 맘에 드는거는 그냥 그겁니다 그... 모자 흰색은 해군제독 느낌나서 좀 괜찮을 듯싶은데 사는 게시 아니에요? 자 인게임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 모습은 과연 어떨지 보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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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 이렇게 보니깐 멋있... 어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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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멋있다 인게임 진짜 멋있다 웃는다고 외로워보이네 눈내리는... 고개장교 어 눈... 전선에 있는... 남모습... 오오! 멋있는데? 남캐는 여태 나온거 중에서 가장 좀 나은거 같아요 그래도 예 대신 신발이 맘에 안들어서 다른거를 바꾸고 싶어서 대체할 순 없다는거 네 그게 좀 흥이네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 진짜로 아 진짜 와 진짜 이거 너무 고데기다 이 정도는 아닌데 이거 주면 입겠는데 진짜 줘도 안했겠다 이거는 아닌거 같아요 정말 나는 근데 돈주고 이렇게 적어가면 쓰면 가면이 모자 챙 뚫고 나오지않다 오오 저희 그이 원신발이랑 좀 매칭이 되는거 같아요 이게 낫다 하잖아요 그치 음... 이게 훨씬 낫다 그치 차라리 그 위에랑 색깔이 좀 더 매칭이 되는거 양말로 뭐 좀 신겨가지고 예 꼬무중으로만 신겨가지고 오오 이렇게 맞추는거 나쁘지않고 인벤토리에 여고생 스타킹 양말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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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네 와 드래곤볼의 레드리본인가? 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남자 캐릭터 모습까지 알아봤는데요 요번에 VCD에서 새로 나온 것들 정체적으로 봤을때 여캐는 좀 별로지만 남캐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게 저희의 평가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요번달 놓치지 마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새로나온 신규생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